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2021년 3월 1일 3.1절 103번째 맞이하는 날이죠 103번째 3.1절 102주년인데 우리나라는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919년을 대한민국 연호 1년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103년이 되고 있죠 대한민국 103년인 2021년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1919년에 아니 이제 2019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100년의 역사가 됐다는 의미로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음 이거는 100주년 기념기에요 음 태극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굽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 막 그 태극기부대 막 이런것 때문에 이걸 사실 이거 막 들고 있으면 막 그 태극기부대라고 오해받을까봐 이걸 같이 갖고 있는거에요 네 어쨌든 뭐 그거는 그 오해는 마시구요 그래서 이제 3.1운동 때 음 3.1운동 때 이제 이제 뭐 처음에는 처음에는 각 지역에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도시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휴교가 되니까 무기한 휴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방에 각자 뭐 고향에 가서 유관순 열사가 그런 케이스죠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에 이제 이화여구에서 그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이 3.1운동에 참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휴교가 되면서 그 고향인 천안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세운동을 했죠 그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체포가 되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처럼 그래서 지방에 이제 3.1운동들은 그 도시에서 3.1운동을 했다가 이제 학생들이 각자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했다 로 되겠지만 그러면 그럼 도시에서의 3.1운동들은 사실 좀 주체가 된 사람들이 그래 민족대표라고 하는 민족대표들이 있어요 나름 이게 나름의 그 당시에 민족지도자라고 자칭했던 사람들이 사실 뭐해서 민족대표가 된 거야 그런데 이 민족대표들이요 우리나라가 종교가 진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민족대표는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종교 비율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천도교가 한 절반쯤 되죠 15명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100년동안 정말 많이 늘어난 개신교 개신교가 민족대표도 16명이에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종교 불교에서 이제 2명 유교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한번 이번에는 3.1운동에 대해서 좀 약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나는 가톨릭 한자어로 천주교 가톨릭인데 가톨릭에서는 민족대표로 결성이 될 수가 없었던 배경이 그 당시에 가톨릭 성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사실 뭐 그랬던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 출신의 성직자였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좀 여러가지 이 배경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3.1운동과 당시 사회의 각 종교의 입장들을 보면요 이제 1919년 3월 기준으로 한반도하고 국외 교민들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각 종교들 3.1운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좀 약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현재 입장하고는 별개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서울대교구 현재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교리 자체에 대한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한 문제를 엮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사순식이라 그 대림식이랑 사순식이 때는 그 가톨릭에서 미사를 하는 제2 색깔이 이 자줏빛 색깔의 제2를 입거든요 그래서 자주색을 했다는 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 3.1운동 이런 거 하자면 그래 그 뭐 남자들은 하얀 한복 많이 입었고 여자들 학교 교복으로 입었다는 게 까만 치마의 하얀 저골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그치 약간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지금 이거는 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 기념 셔츠거든요 흑백으로 맞출 수 있기는 했는데 동시 송출은 아니에요 그 동시 송출은 내가 이제 스포츠 중계 컨텐츠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종목을 바꾸고 할 때 스포츠는 다른 플랫폼으로 동시에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계정화작권이 플랫폼마다 다 달라서 그래서 애초에 다른 방송도 그냥 아프리카TV에서만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3.1운동과 각 그 당시 사회의 종교들 한번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는 컨텐츠 원래는 좀 더 일찍 했어야 됐는데 이번 연휴 때 컨디션이 좀 메롱이었던 관계로 네 이제 다시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근대시대 조선은요 조선 후기까지 한 영조시대까지만 해도 성리학이 아니면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약간 거의 그 취급이었어요 그런데 정조시대쯤 되면서 정조시대 때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학문으로 먼저 들어와요 그 불교는 종교로 먼저 들어오는데 가톨릭은 학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먼저 이 마테오리치가 중국에서 썼던 천주시리라는 책을 그거를 어떻게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연구를 했던 장소가 저기 경기광주에 있죠 경기광주에 천진암이라는 참고로 거기는요 그 그래서 1700년대 학문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천진암의 그 가톨릭 그 발상 그 300주년에 맞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공을 들여서 그 성지의 기념 대성당을 아직도 성당의 형태를 못 보고 있는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 성당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경기광주에서 조금 시골 쪽에 있는 그 천진암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신자가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은 다르게 다른 종교들은 보통 성직자들이 사제들이 막 다른 나라에 가서 전파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톨릭이 학자들이 먼저 연구하다 믿기 시작해서 어 우리 신자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사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지금은 안 하지만 가성직 제도라고 해서 좀 몇몇 학자들이 좀 몇몇 지도자들이 사제의 역할을 대신 수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부족하니까 북경에는 교구가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교구가 있어서 가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경 교구의 주교가 하는 말 성품성사를 통해서 사제서품을 받지 않은 자가 집행한 성사는 모두 무효다 다만 포교를 목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허용한다 정도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처음에 이제 북경 교구에서 이제 사제를 정식으로 파견을 해줘요 그러다가 신유박해 이후에 이제 박해 소식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전해지면서 이제 교황이 알게 됐고 그 교황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제 중국의 교구하고 우리나라의 교구가 분리가 돼요 그렇게 이제 거의 밑에서부터 시작한 신앙이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시대의 주요 신앙적인 인물로는 일단은 흥선대원군의 부인도 원래는 신자였는데 병인년 대박해 이후로 계속 신앙을 유지했는지는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안중근 토마스 장군 안중근 의사의 집안이 그 부친인 안태훈 씨부터 이제 가톨릭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중에요 이제 고종의 아들 중에서 의친황이었던 이강이 그 조금 늦게 세례를 받기는 하는데 가톨릭 신자에요 저기 가외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외동 성당은 지금 순교 성지가 돼 있어요 그렇고 어쨌든 가톨릭이 170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이후 1887년 조선하고 프랑스가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톨릭을 박해하지는 않게 됐어요 공인이 된거지 근데 왜 하필 프랑스하고의 조약이냐 하면은 그때 조선교구에 파견하는 사제들이 마카오에 있었던 파리외방성교회에서 왔거든요 다 프랑스 사람들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942년인가 1943년인가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 최초의 주교가 나오기 전까지 그전까지 교구장이 계속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구장부터 시작해서 사제들의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보니까 민족대표 결성이 좀 힘들었던 것도 있어 가톨릭은 배경이 일단 그래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가톨릭은 그래 가톨릭은요 전세계를 가톨릭을 총괄하는 교황이 있다면요 이제 그 교황의 역할을 살짝 각 세계에서 대리를 하는 추기경들이 있어요 추기경들은 전세계에 지금 한 몇십 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되려면요 그 교황 선출 시점에 그 콩클랍에 참석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이 있어요 너무 늙으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황은 즉위를 하고 나서부터는 즉위 이후에 나이가 80대가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교황 선출 이전에 나이가 만 80세 미만이어야 돼요 70대에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80대가 되면요 애초에 교황을 선출하는 콩클랍에 참석을 못해 너무 늙었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선출됐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그 서울 대교구장이 정진성디콜라우츠기경이셨잖아요 근데 이미 그분은 80대가 되셔가지고 그 정추기경님은 80대가 돼가지고 콩클랍에를 못 들어가셨어 로마까진 갔어요 나중에 교황이 새로 선출되면 아련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제안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추기경은 각 세계에서 이제 교황이 혼자서 세계를 여러 나라 돌아다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는 교황이 직접 선교를 못하러 가니까 지금은 이제 추기경들이 각자의 그 나라에서 있는 나라에서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주교가 있어요 원래는 바로 주교였는데 이제 교세가 커지면 전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대주교가 새롭게 생겨요 그래서 대교구를 관할하는 수장은 대주교가 맞고요 교구를 관할하는 수장은 주교가 같아요 사실 주교 끝만 가도 사실 가톨릭에서는 진짜 거의 1%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인구인데 주교는 그러니까 사제에서 주교로 올라갈 때가 진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져요 그 예를 들어서 칠성사 중에서 사제는요 사제는 성품성사하고 견진성사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성품성사는 최소 주교 이상이 되어야 교구장이 그 교구 소속 신학교를 이제 과정을 마친 부재들한테 사제서품을 하는 거예요 교구장이 하는 거고 견진성사는 이제 주교가 집전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사제들 중에서 이제 몬신율이라는 명예직을 그 수혈을 할 때가 있어요 몬신율은 견진성사는 집전할 수 있어요 몬신율은 거의 그러니까 직급이 주교가 아닐 뿐이지 권한은 거의 주교급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사제에서 주교로 갈 때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폭이 커지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사이긴 한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요 교구라는 행정체계가 있어요 교구라는 행정체계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동네의 성당들은 일종의 동사무소인 거예요 동사무소고 그 이제 교구 교구청은 일종의 도청이죠 교구청이 일종의 도청이고 뭐 그런 식으로 단계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개신교는요 그렇게 위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 담임 목사가 그냥 일제히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동네 성당은 교구에서 운영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는요 그냥 조그만 동네에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성당은요 그 성당은 이 구역을 설정을 하려면요 관할하는 구역을 설정을 하려면 그 관할하는 구역에 신자가 최소 일정 일정인 인원을 넘어야 돼요 일정인원이 넘어야 성당을 분갈을 시킬 수가 있든지 아니면 인원이 충족이 되지는 않지만 뭐 이제 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어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그러면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신자를 유입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봐서 성당을 분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위래동이에요 근데 이제 위래동은 그 이제 그 교구가 아마 위래성당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위래성당은 하나가 있는데 문정동 문정동 성당에서 분할이 됐는데 그 이제 위래동이라는 행정구역은 총 세 개가 있죠 원래 송파구에 하나 있고 성남시에 하나가 있고 하남시에 하나가 있고 근데 성당은 그 서울 위래동 성당 하나 있어요 뭐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까다로운데 교회는 그냥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만들고 하면 끝이야 사실 그래서 개신교가 좀 이 확장세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러니까 꼭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누구든지 지도자 이런 거를 좀 가톨릭이 비해서 지도자 양성 이런 게 좀 수월한 편이기는 해 그래서 이제 근대시대 때 도산 안창호도 개신교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개신교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천안에서부터 교회를 나갔다가 성교사의 주선으로 이화여구를 갖고 그 이화여구도 원래 그 개신교 재단이에요 그리고 백범도요 백범은 어릴 때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했다가 그 이후 안태훈 진사의 집에 숨어있었다가 그래서 가톨릭도 간접체험은 했겠지 그랬다가 나중에 탈옥해서 도망다닐 때 공주까지 가서 마곡사에서 머리를 밀어요 불교도 접하죠 네 백범 백범은 그러니까 가톨릭은 신자가 된 적은 없는데 동학 혁명 접주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가톨릭 집안에 잠깐 숨어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탈옥하느라 숨어다니는 동안 공주 마곡사에서 머리를 밀었고 음 근데 환속했다가 나중에 그 부친하고 약혼 약혼자를 잃어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빠도 죽고 약혼자도 죽고 하니까 그 접주로 참여한 적은 있어요 그 황해도 지역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부친하고 약혼여를 잃고 너무 슬픔이 컸던 나머지 그때 좀 뭔가 위로할 곳을 찾다가 그때 나간 게 내 교회래 그래서 백범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개신교신자예요 윤동주 시인 개신교신자고 윤동주 시인의 친구인 문익환 목사 윤동주 시인하고 문익환 목사 둘 다 숭실 학교 다니다 자퇴했죠 음 그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 개신교죠 뭐 어쨌든 등등 참 어떻게 보면 은근히 우리나라에서 그 민족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그 개신교 영향이 좀 커요 우리나라가 그 근현대 시대 때 그래서 개신교가 좀 지금 좀 약간 꼰대들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라는 게 참고로 이명박 씨도 개신교죠 소망교에 그 압구정에 있던 그 뭐냐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그 소망교에 음 음 음 그리고 원불교 원불교는 사실 불교 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몇몇 사람들이 분리해서 만든 거예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원불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사회랑 조금 더 융합된 좀 더 간편화된 그런 사상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다른 곳은 모르겠고 그 원불교 교당이 내가 알고 있는 원불교 교당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흑석동에 흑석역 옆에 있죠 그 원불교 교당 하나 있는 거 아마 그 근처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은 알 거예요 흑석역 쪽에 거기서 그 올림픽대로 가다 보면 그 노량대교 있잖아요 다리 옆 방음벽 옆으로 보이는 그 중앙대 입구에 거기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원불교 여기 근대시대 주요인물의 ppt 화면에 내가 이병철을 넣어놓은 이유는 음 삼성 가문이 원불교예요 삼성 가문이 원불교여가지고 그래서 그 근대시대 때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전 회장을 넣어놨어요 뭐 민족 이런 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냥 주요인물로 음 그래서 삼성 가문이 원불교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원불교가 조금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육군훈련소에 원불교 있는 거 알죠 음 사실 근데 육군훈련소는 있을만해 왜냐면 그 근처 원광대학교가 원불교 대단이에요 익산에 그래서 육군훈련소는 원불교 종교행사를 그 원광대 학생들이 지원해봐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물론 나는 내가 육군훈련소 출신은 아니라 어차피 성당가니까 갈 일도 없었고 음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러니까 원불교는 불교에서 나뉜 거고 이제 요번페이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뭔가 새롭게 생긴 종교들 천도교 동학에서 시작을 했죠 동학에서 자체적으로 창시를 해가지고 천도교는 일종의 근대화에요 근대화된 종교가 천도교고 그래서 주요 인물로는 손병이를 포함한 민족대표 15명이 천도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만들게 된 소파 방정환이 손병이의 셋째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천도교에 들어와요 이 소파의 집안이 그 결혼하는 걸 계기로 천도교에 다 들어오는데 뭐 어쨌든 줄은 잘 섰지 음 그래서 초창기에 어린이날 행사들을 보통 천도교가 주관을 했어요 이 방정환의 인맥으로 음 그 손병이의 인맥으로 그 천도교가 주관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이제 정부 주관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 역시 자체 창시인데 그 창시자인 나철하고 그리고 원래 주시경이 그 배제학당을 나왔잖아요 그 주시경이 배제학당을 다녔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원래는 개신교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연구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 한국 사람인데 왜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는 거지 하면서 갑자기 대종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그런 케이스를 대종교로 개종을 했고요 그 김좌진이 대종교를 믿었던 배경은 이제 대종교가요 친일하고 반일로 분열이 돼요 근데 친일은 단군교라 해가지고 한반도에 남고요 그 반일이었던 사람들은 다 만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나철도 만주에서 자살하고요 그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만주에 독립군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북로군정서군 이런 사람들 중에 대종교신자가 좀 많았대요 그 다음 이제 불교 민족대표가 두 명밖에 없었던 이유죠 불교도 종파에 따라서 친일하고 반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회를 포함해서 민족대표가 두 명밖에 없었고요 이제 나중에 그 여러가지 영향으로 김두한 전 의원은 불교였어요 그렇고 그리고 유교 유교는 조선 집권사회 그 세도정치 등등으로 특정 가문 이외에는 그 몰락을 하죠 그래서 유교는 사실 가문별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육사가 종교가 뭐였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육사의 집안 자체가 유교 집안이에요 이육사가 안동 출신이거든요 그 퇴계의 후손이어가지고 그 퇴계의 핏줄의 후손이어가지고 그 실제로 그 이육사 관련 뭐 기념관 그런게 안동에 있다 그래요 아직 안동에서 내가 거기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그 우리 과에서 내가 사학과에 있을 때 안동으로 그 답사를 간 적 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이육사 관련 이런 건 없었죠 도산서원도 못 갔어요 도산서원에 가진 않았고 그쪽은 방향이 아니었어 어쨌든 그렇고 그러니까 도산서원은 안동에서 동쪽에 있구요 하회마을은 안동에서 서쪽에 있어요 안동 구도심에서는 한참 가야되구요 근데 지금은 안동 터미널하고 안동역이 좀 구도심에 서쪽에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서안동 나들목에서 나가면 도심쪽으로 좀 동쪽으로 가나야 있어요 근데 하회마을은 서안동 나들목 서쪽에 있어요 거기서 서쪽으로 더가면 이제 도청신도시가 있는데 뭐 어쨌든 어쨌든 이육사는 안동 출신이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3.1운동이 그래서 처음에 종교계에서 기획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일단은 처음에 천도교에서 기획을 해요 손병이 등등이 모여서 기획을 해서 처음에는 인맥이 있는 대한제국의 고안들을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참여하자 했는데 뭐 민영환 뭐 이런 사람들은 자살했으니까 없고 그 절명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되겠지만 이완용 이런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해요 당연히 거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고관들은 틀렸어 고관들은 틀렸고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 쪽하고 컨택을 하자 이 때 가장 그 적극적으로 나왔던 쪽이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사실 105인 사건 때 피해를 졸라게 많이 입었거든 105인 사건 때 그때 도산도 잡혔죠 백범도 잡혔죠 그 주시경 선생 같은 경우는 대종교로 개종을 해서 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105인 사건 때 피해를 안 봐요 대종교로 갈아탔었는데 105인 사건대 피해를 안 보고 다만 주시경은 이 105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도저히 한반도에서는 연구를 못하겠다 해서 만주로 가려는 플랜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을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막 고양이도 갔다 오고 막 이제 그 만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화기 이상 증세로 죽었어요 백오인 사건이 있었던 해에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교 유교도 이제 가문별로 다 달랐어요 그래서 유교는 공식적인 참여는 없었지만 일반인들은 알아서 갔고요 그리고 가톨릭은 내가 아까 열심히 얘기했던 시스템의 문제로 일단은 교구장이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때 한국인 사제들이 몇 명 없어요 저 시대까지는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성직자들은 참여를 하기가 힘들었어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뭐 알아서도 했겠죠 그리고 불교 일본 불교 이런게 좀 혼족으로 섞여버리는 바람이 그래서 두 명만 공식 참여를 했고 개신교 백오인 사건 때 가장 많이 피를 봐가지고 약간 이에 대한 저항이 좀 컸고 민족대표가 가장 많이 배출해요 왜냐면 사실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두 개의 종파가 참여를 해요 친리회하고 장로회 그러다보니 가장 많이 배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천도교는 아예 교주인 손병희가 직접 참여를 하고 민족대표 15명 대종교는 그래서 반일파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참을 못했어요 그렇구요 이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민족대표를 처음엔 서른 명을 하려고 했어요 천도교가 15명이었던 이유에요 그래서 처음엔 그래 우리 천도교 15명 낼게 개신교에서 15명 내죠 했는데 그러면 개신교에서 깔끔하게 15명을 내면 문제가 안될텐데 개신교가요 감리회하고 장르회하고 대립을 시작해요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간 종파들끼리 힘들결은 아주 그냥 오져요 그래서 서로 종파들끼리 싸우니까 그 손병희가 이걸 보고 하여 그래 니들 두 종파니까 종파가 두개니까 니들 똑같이 숫자 맞춰래서 여덟여덟 그래 한 명 늘려 그래서 개신교 16명 된거에요 각각 8명씩 와라 근데 31명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거야 왜냐하면 이게 30이라는 숫자가 사실 뭔가 좀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가 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여러 종교에서 있어요 가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활을 선사했으라 그랬죠 뭐 그런것처럼 30이라는 숫자가 나름 의미가 있는데 근데 31가 되어버린거야 그래 요즘은 31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31 하지만 그때는 베라가 없었잖아 베라가 없으니까 31이라는 숫자가 뭔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 그래서 이제 그래 33을 만들자 해서 나온게 33명이 된거에요 불교에서 2명 넣자 그렇게 된거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됐어 그럼 만세를 언제 부를거냐 고종 근데 만세를 언제 부를지 좀 애매했었는데 1919년 고종이 붕어를 하죠 고종이 붕어를 해가지고 그 고종이 죽으면서 이제 그러면 장례를 언제 칠을지 가 나오잖아 장례 준비가 있고 이 왕가인데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서울로 올테니까 그러면 그 발인을 하는 날에는 하는게 예의가 아니니까 그 전에 하자 왜냐면 발인 끝나고 나면 다 흩어질테니까 그럼 그 전에 하자 해서 찾아보니까 3월 2일 일요일이 있는거에요 근데 문제는 3월 2일 일요일은요 개신교에서 반대를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이 된거 자 그러면 이제 유교 유교는 왜 공식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없을까 이거를 보면요 학파들이 좀 대립을 해요 대표적으로 전우라는 학자는요 머리깎은 사람들의 복국운동에 우리가 낄 이유가 없다 응 그때까지도 단발령에 대한 그 반발심이 굉장히 심했어요 유교는 응 그렇고 김창숙 같은 유학자들은 드디어 우리의 무덤을 찾았다 뭐 이런거 응 우리가 죽을 자리를 찾았다 응 저녁은 지옥에서 먹자 뭐 이런거 그래서 참가 의사를 좀 표명을 했어요 응 자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한데 지금 내가 컨디션 충전 차원에서 좀 중간에 단거를 좀 흡입할 수 있다는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김창숙 등이 계속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는데 음 애초에 출발이 늦은거야 모친이 병상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유 등등으로 서울에 늦게 도착하니까 그 군중들이 야 이것들아 니들 나라 망칠 때는 온갖 죄악 다 지워놓고선 민족 민족기 동기문동을 한다는데 왜 아무도 아끼냐 이 한심한 것들아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거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유교 쪽은요 그 전에도 한번 실수한적 있어요 정미의병때 정미의병때 13도 창의군이 서울까지 와요 흥인진문 앞에까지 오는데 그때 사령관이었던 이인영이 갑자기 부친상을 들어요 그래서 그 부친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류는 불충이다 해가지고 지휘권 반납하고 고향에 가버려요 물론 이인영은 3년상을 다 끝내지 못하고 일제에 잡혀서 죽어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교 쪽에 대한 좀 그런 안 좋은 인식이 더 박혀버리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유림들은 비공식적으로 저기 민족대표 명단에 이름 안 쓰고 그냥 그냥 길거리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이제 김창숙 등은 그래 3.1운동에 민족대표를 묶였어 뭐 뭐하느냐 그때 마침 이제 제1차 세계대장 끝나고 사고처리회의가 베르사위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파리 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요 계속 가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서도 가긴 하죠 자 그럼 이제 민족대표 33명이 무슨 한계가 있었느냐 하면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 우드로 윌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외치니까 그래 우리 우리의 의사를 외치면 그럼 우리 독립이 되는 건가 했는데 문제는 민족자결주의가 해당되는 국가들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 패한 나라들의 식민지들 여기서 패한 나라들의 식민지에 해당이 되니까 사실 이때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을 했거든요 폴란드가 이때 독립한 방법이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프로이센이 분할 전력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식민지였는데 러시아가 독일의 독일 제국에게 땅을 엄청나게 뺏긴 상태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서 그 레닌이 그동안 뺏긴 땅 돌려달라고 안 할게 그냥 전쟁 끝내자 해서 전쟁을 먼저 중단을 해버려요 소련은 그래서 이제 소련이 그러면 이제 폴란드 땅을 다 뺏겼었잖아 독일한테 그러면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거지 러시아가 지들이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때도 러시아가 이 권리가 없어요 응 그 권리가 없고 멋있냐 그 권리도 없고 그럼 이제 독일은 뺏은 땅은 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폴란드 땅이 비이는거요 당연히 이제 그 보불전쟁 때 뺏았던 땅은 그 알자스 로렌지역은 프랑스가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가 독일에서 프랑스로 국적을 바꾸게 되죠 자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 그러다보니까 독일은 폴란드 땅을 뱉어내야 되고 러시아는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거 그래서 폴란드가 독일한거에요 이 민족자결주의가 해당되는 곳은 그 폴란드 이런 나라밖에 없는거 그러고 영국이 무엇보다 일본의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국제평화위에 갔던 나라들 중에서 우리를 편들어주는 나라가 없어요 음 그래도 물론 헤이그택사 때보단 낫지 음 그렇고 이 민족대표들은 그러면 탑골공원에서 그 민중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어 그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거에 그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태화관으로 간거에요 태화관으로 들어갔고 태화관에서 낮 2시가 되니까 대한동기 만세 한번 외치고 주인한테 총독부에 전화가시오 우리가 여기다 그래서 총독부에서 이제 일본 헌병들이 종로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요 출동했는데 그 호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과 싫다 우리는 민족대의 대표들이다 자동차로 이종해라 무슨 말이야 바구야 그래서 종로경찰서가요 한 이제 그때 14시부터 17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이 민족대표들을 일일이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경찰서하고 태화관하고 오락가락 했대요 3시간 동안 한 최소 10번은 왔다 갔다 했겠지 그렇게 어그로가 끌리는 바람에 정작 탑골공원에서 만세행렬을 했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 그래요 자 이와 관련해서 손병희 법정 발언 사이 천박한 학생과 군중들이 모였으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올지 몰랐다 다 그리고 이제 바퀴도 바퀴도는 얘는 변절자예요 무식한 자들이 불헌한 일을 할 것 같았다 했더니 지가 지가 침입하러 전향을 했죠 뭐 어쨌든 그런 민족대표들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민족대표들의 프로필을 보자면 프로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일단 동학 세번째 교주 겸 천도교 교주 손병희가 있었고 민족대표들 중에서 제일 큰 어른이었고 기미독립선언서에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해요 1번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이제 그 최린이 초안을 잡고 그 육당이 완성을 해요 최남선이 육당이 완성을 해놓고 그럼 이제 여기 밑에다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뭐냐 내가 1번 할래 내가 1번 할래 싸움이 일어난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안 그래도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 안 그래도 15명 내야 되는데 그 종파들끼리 서로 대립해가지고 보다 못해서 천도교가 그냥 아유 봐줄게 니들 한명 더 내 안 그래도 그런 판이었는데 또 싸움이 일어난 거야 민족대표들 중에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신교 쪽의 리더인 남강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분노를 해요 그래서 이 남강이 그 뭐냐 이번에는 그 우리가 민족들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서까지 서열 따지냐 해가지고 끼갱 해서 일단은 가장 큰 어른인 손병이부터 서명해라 그 다음 그 누구도 서열 위아래 가리지 말고 사전 임명 등록 순대로 서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번만 손병이고 2번부터는 가나다예요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재판에 들어가죠 그래서 민족대표들이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는데 그 의암 손병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병보석으로 나와요 병보석으로 나오고 이제 1921년에 그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위인 소파가 어린이나 행사를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권동진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각 종파별로 가나다예요 종파별 가나다 그 이 사람은요 그 일본에 갔다가 당시 의암이 동학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다음에 그 일부 동학의 지도층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했다가 이제 천도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오는데 그 이 시기 때 민족대표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권동진은 신간회 부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증손자인 권혁방씨가 지금 33인 유족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병덕 이 사람은 역시 동학 농민혁명부터 참가를 해서 일본 만명까지 아마 같이 갔던 사람일 거야 그리고 기반규 경술국치 이후 합류 나용환 동학시절부터 했고요 나인혁 역시 동학시절부터 했고 박준승 천도교타 합류했고 그래서 그거예요 이 동학 농민혁명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양한목도 일본 망명중이었던 손병이를 만나서 동학에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1919년 10월에 형무소에서 선국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창 개화론자인 오경석의 아들로 언론인으로 활동을 해요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나중에 메리순보랑 그러니까 일본의 관보인 그 메일신보 말고 해방후의 메일신보 그리고 서울신문 사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훈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천도교와 관련된 이 관보 이런거 발행을 담당을 하고 있던 보성사였어요 보성사에서 김이동집선언서를 인쇄를 해요 그리고 이종훈 임예환 홍기조 홍병기 등등이 있는데 홍기조 같은 경우는 평안도 출신의 홍씨다 보니까 홍경래의 후손이지 않냐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럼 이제 개신교 개신교는요 장로회하고 침례회하고 나눴어요 개신교 장로회 리더는 남강 이종훈이에요 백오인 사건때도 연루됐었던 사람이고 개신교 리더였으며 민족대표대 중에서 형량이 제일 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만기출소에요 손병이 같은 경우는 병보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만기출소에요 그 다음에 길선주 이 사람은 장로회의 최초로 한국인 목사가 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어 서울에 늦게 도착했다고 나도 민족대표요 하고 종로경찰서 가서 자수한거야 물론 자수했으니까 일단 들어가면 다 가는데 그 우기기는 우기는데 그날 태화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 없었거든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그것 때문에 독립유공자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죽이는 해요 자 그 다음에 김병조 이 사람은 그 김희연 3월 1일에 상해에 있어가지고 안잡혀요 유일하게 안잡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임이사 등등을 했고요 물론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다 보니까 잡히진 않았어 그랬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에 머물러 있다가 소련으로 가요 그래서 소련에 갔다가 소련에서 죽는데 그래서였는지 해방 이후에 북쪽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안주다가 1990년에 건국훈장을 줘요 그 다음에 양전배 이 사람도 역시 교회 목사였다가 나중에 교회 목사니까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그 다음에 네 순국해요 그 다음에 유여대 이 사람은 의주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서명을 한 다음에 인쇄되자마자 의주로 그걸 갖고 가가지고 독립선언서 나눠주고 돌아오다가 체포된 거야 그래서 순국했고 그 다음에 이명룡 이 사람은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돼요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고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에 참가를 해요 나중에도 그러다가 나중에 해방 후에 북한에 가는데 조선민주당에서 하다가 조만식이 소련한테 탄압을 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가산을 몰수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여기서는 못 쌓이겠다 해서 이명룡은 월남해요 그래서 월남을 한 덕분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장 뭐 이런 것도 하고 나중에 훈장도 받아요 김창준 이 사람은 독립유공자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3.1운동 이후에 미국에 유학가서 목사가 됐는데 신탁통치에 찬성하고 월북해요 월북해서 유공자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박동환 이 사람은 신간회의 상임인사를 맡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와이에서 목사가 돼요 그 하와이에 목사로 활동하다가 하와이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신석구 수표교교의 담임 목사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지역 이곳저곳에서 목사로 활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그 그러니까 해방되는 시점에 북한에서 해방을 맞이했고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진단포 사건때 체포돼요 그래서 평양형무소에서 수감중이었다가 이제 한국전쟁 때요 북한이 전쟁 시작 전에 죽였던 사상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군 그 10월 1일에 국군행할 때 3사단 이 백골부대가 38세전 넘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국군이 이제 평양을 함락하러 하러 오는데 그때 북한이 후퇴를 하려다가 인민군이 이때 신석구도 죽여요 그러니까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후퇴한 거야 어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도요 가톨릭 사제들이나 수녀님들 뭐 이런 성직자들은요 북한에서 잡혔다가 한국전쟁 시점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 신홍식 목사 이 사람은 이제 1935년에 나이 들어서 목사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늙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하영 이 사람은 원래는 천도교였어요 동학 농민혁명에 참가를 했었던 사람인데 천도교였다가 감리회로 개족을 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세례받고 목사가 돼요 음 음 그러다가 이제 그 흥업 구락부 에서는요 그 흥업 구락부 활동하다가 이제 1930년대 후반에 완전히 털리잖아요 그때 안창호와 더불어서 그 진짜 극소수의 간부만 전향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수양동호의 흥업구락부 그때쯤에 안창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너무 고문이 심해져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병원에 이송이 됐다가 거기서 승국을 하거든요 안창호는 그렇게 죽는데 이 안창호는 그렇게 죽는데 무엇이냐 이때 사실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전향한 사람들이 좀 많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조선민족당으로 활동을 했고 평양 남북협상에도 참여를 했다가 그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로 바뀌는 조선정치대학의 학장이 됐었고요 1949년에 그리고 그 1950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했다가 서울 종로을에서 당선이 돼요 지금은 종로는 지역구 하나밖에 없죠 선거구가 종로을에서 당선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때 납북돼 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의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필주 이 사람은 신민회 출신이고 그 나중에 목사로 활동을 했다가 창시개명을 거부를 해요 그 이후 광복을 맞지 못하고 죽었고 최성무 역시 목사였는데 은퇴 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자 그럼 이제 불교예요 불교에서 이제 만혜스님 명진학교 출신이에요 명진학교가 나중에 동국대학교로 바뀌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는 만혜스님을 동국대학교 일기주럽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이동립선언서 공약 3장을 썼고 그 님의 침묵을 썼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했던 나이님 이 세상엔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은 사실 3일절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하고 그 진짜 친구 됐었던 날이었거든 뭐 그렇다구요 그 다음에 1944년에 신무장에서 입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종스님 백용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진종스님은 민족대표이기도 하면서 매허 윤봉길 의사의 멘토예요 그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이후에 또 중국 국민당하고의 그 도모를 했다가 밀정한테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입적하구요 그 다음 이제는 변절자예요 공식적으로 변절로 인정된 사람은 세 명 있어요 일단 개진교 감리회 이 박희도는 민족대표들 중에서 최연소였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여제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야 하여간 애초에 인성이 좀 약간 더러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봉광 친일성향의 월간잡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의빈이었구요 그래서 반민특위에 회부됐고 근데 흐지부지 됐죠 1951년에 아마 피난 도중에 죽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최린 이 사람은 보성 고등학교 교장 출신이에요 첩도교잖아 그래서 신민회까지 참여를 했는데 기미독립선언서에 초안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 중추원 참여 친일이 되죠 임전 보국단장까지 맡아요 그랬더니 반민특위에 회부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하는데 그 옆에서 춘원 이광수가 나는 민족들이 이래 친일을 했어 하니까 최린이 옆에서 이딱쳐라 그때서야 참여를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그리고 최린은 한국전쟁 때 납북된 이후로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춘수 원산에서 3.1운동에 활동을 했고요 아까 흥업굴악부 얘기했잖아요 흥업굴악부 때 이 흥업굴악부하고 수양동의 한 그때쯤에 민족말살 정책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때 잡혔던 사람들은 고문을 되게 심하게 당해요 그러다보니 그러다보니 그 그때 친일로 전향을 하고 풀려놔요 그 이후 예배당을 헐어서 일본군 비행기 제작에 동원하기까지 해요 그 재료를 그 재료를 어떤 6명의 충청도 출신 동상을 세워요 참고로 손병이도 충청도 출신이에요 충청북도 출신이야 손병이도 그래서 여기에 의암 손병이도 있어요 근데 정춘수 같은 경우는 어 이 사람 친일 아니냐 해가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이 정춘수의 동상만 철거됐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물음표에요 이갑성 역시 박희도와 더불어서 최연소인데 민족대표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었구요 이 사람은 세브라스 병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활동한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제2대국 그 다음에 제2대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민족대표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많이 갔던 사람이야 부통령선거 낙선까지는 가요 부통령선거 낙선까지는 가 그리고 이기붕하고 라인이 달라가지고 자유당에서 점점 영향력이 없어져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민주공화당으로 가구요 그래서 그때까지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1981년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1930년대까지는요 독립운동 이력이 확실해요 그런데 1940년대 생애에 대해서는 활동과 관련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1940년대에 전향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3.1운동 당시에 가톨릭 조선교구 이거는 이제 내가 그 가톨릭 현황과 관련돼서 조금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2부에서